서울국장 서울국장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상업자이고 그리고 지금 방식을 투자하면서 일하는 수능이었고요 앞으로의 30년 AI 등의 다양한 기술이 그렇게 그날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지난주 채널이 있습니다. 상품이 약간 떨리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수요일에 참아가고 이게 보통 집어치는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서비스에 열고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건 스타트업 안에서 투자를 지난지교 창례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난지교들께 응원합니다. 100년 기업을 위하여 파이팅! 지난지교 20주년 때 왔는데 30주년 때도 새로운 김희수입니다. 지난지교 앞으로 300년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난지교의 3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향후 100년 가는 보안기업으로 태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지교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꿈꾸고 도전하고 나아가자는 지난지교만의 방식으로 100년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지난지교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